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없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있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은 성과, 숫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과는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추거나 쏘기거나 분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가들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크게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인기나 평판에 조금 손상을 받을 정도죠 그러나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은 어렵게 본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려면 정치가의 말을이나 입을 보지 말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시장은 정직함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 같은 자신의 돈을 걸고 사람들이 내리는 상황 판단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는 특정 사건의 솔직한 반응이 주가와 환율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 이후에 크게 출렁거린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현재의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제의 민족주의나 선전 그리고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투자자들의 반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시장의 첫 반응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이처럼 심각하게 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시장 반응입니다 첫째 코스피지수는 심리적 재앙선인 2000선인 바로 밑인 1998.13에서 마감됐습니다 8월 2일입니다 지난 1월 3일 이후에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1.05% 하락인 615.70에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식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8월 20일부터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수화 국가 제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욱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발 수출 규제에 이어서 주식시장에는 구조적인 악재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와 장기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공포의 진리를 법한 그런 사건들이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추이를 통해 현재의 주가 수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지수의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인 주가 순자산 비줄 주당 순자산 분해 주가는 0.8배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2011년 9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1.1배 정도였고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1.0배였고 2015년 중국 위안화 평가 전할 때도 0.9배 정도였습니다 과거 정시가 급락했던 위기 상황보다도 훨씬 더 지금 상황을 부정적으로 주식시장이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정시의 상대적인 부지는 눈에 띌 정도다 이날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피지수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2.10%입니다 연초 이후에 미국은 S&P500 지수가 17.8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4.99%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종합성적표라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2.1%가 종합성적표 중국의 14.99% 미국의 17.82%가 경제성장률을 또 대신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다 낙제점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외국인 투자은행들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한국 시장의 앞날을 지극히 어둡게 봅니다 현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외국계 투자은행 가운데 크레딜리오니, CLSA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깊은 불황에 대해서 예리한 진단을 내립니다 들어보시죠 한국 정시 폭락은 국내 투자자의 극심한 비관론 때문이다 정부의 반자본주의 정책과 불안한 외교 정책의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국 시장이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외교 등 정책 노선에서 큰 수정이 없으면 앞으로 희망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외환시장의 반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월 1일과 8월 1일 양일간 크게 올랐습니다 14원 90점이나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거죠 원화 약세는 시장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겠냐 전쟁으로 지금은 선전포고 단계 지나지 않습니다 엄포만 주었을 뿐 실제로 전쟁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현재로선 정부의 대일강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이 개시되면 실제로 보복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국내 정시를 떠나는 투자자들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지만 계속되면 상당한 혼란이 뒤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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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